이음트럭 화이팅! 감사합니다. 잘 거래해주셔서 안녕하세요. 이음트럭입니다. 서비스 냉동탑차 앞전에 가져왔던 차량 이렇게 미국 거래해주시고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넘버당차까지 해서 이제 출고할 예정이고요 손님께서 이제 4방향 블랙박스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설치 작업하고 있습니다 배선정리나 이런 것들을 잘하는 업체에서 하는게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엄선에서 선별해서 한 업체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큐브에 껴서 정말로 노출되는 부분 최대한 적게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니깐요 믿고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내용 정리해드리면 21년에 19만키로를 탔던 파레트 16장에 들어가는 9m 50 타비스 차량이었습니다 서브 냉동에 메인 냉동기까지 다 달려있었고요 조르다 스케이트까지 다 장착이 되어 있던 차량입니다 거기에 이제 오토 차량이라 운행하시기도 편하고 신차 보증기간까지 남아있던 차량 이렇게 믿고 거래해 주셨습니다 센서 형식으로 4채널보다 AI 방식 센서 방식이 금액대가 한 10만원 정도 더 비싼데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이렇게 설치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완벽해진 차량으로 네 이렇게 안전 운행 하시면서 사업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뭐 타이어 트레드라든가 소모품들 앞전 영상에서 보실 수 있겠지만 네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매입을 해오자마자 바로 이제 냉동기 네 업체까지 들어가서 수리 완벽하게 네 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상품화를 다 맞춰놓은 거기 때문에 네 탑도 이렇게 보시면은 경량 네 이렇게 겉에 유리섬유로 해서 네 짜여져 있는 네 고런 탑차였습니다 아무튼 뭐 저희 이음트럭 믿고 거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어 뭐 화물차량 뭐 특장차 뭐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네 꼼꼼하게 네 상담드리고 네 이렇게 좋은 차량들 구매하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